오셨어요, 회장님? 예.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? 아침에 나가서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. 그래요? 했었다. 그만 가보거라. 네, 회장님. 편히 쉬십시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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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님 태어나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회장님께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회장님처럼 소중하게 대해주신 분은 없었어요 그런 회장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회장님을 힘들게만 해드리고 떠나는 저를 부디 용서해주세요 회장님의 건강과 안녕만을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염치없지만 회장님 곁에서 저 참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토록 따뜻한 시간을 선물해주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